장원삼 신임 뉴욕총영사가 오늘 부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 도착한 장 신임총영사는 어제 뉴욕 한인회 방문에 이어 오늘은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언론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동포사회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원삼 신임총영사는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동포사회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이슈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해 통상정책기획과장과 아태통상과장, 동북아국장, 주중국공사, 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했으며 올해 초까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정부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